HER Medic 날 키세요 오늘 왜 부른 거예요? 오늘은? 지금 아침 8시인데? 뭐야 이거? 뒤로 너로 작년 귀찮은데 다음orc Shame 가서 이제 상담 센터 군이랑 인터뷰를 하고 오늘 생각해 보시고 질문? 한번 대충 물어보시지 안녕하세요 저작권위원회 촬영하려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팀 어느 쪽을 보고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하 상담관이라고 합니다 상담센터가 정확하게는 어떤 업무를 하냐면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이나 저작권 분야가 아닌 경우에도 어딘지 잘 모르고 법률 상담이니까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이나 상당히 다양하고 독특하고 그래요 다양한 플랫폼으로 열려있어요 일단은 전화상담도 하고 있지만 유료문의 게시판이나 인터넷으로 들어온 지시금도 하고 있고 회사 같은 곳에서는 공문으로 이메일 같은 곳도 있고 내방 상담을 4,50분 정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 같아요 외국과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러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공짜로 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아 무료예요? 여기 다 무료 주당이에요 다만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거나 분쟁의 그분을 대리해서 이 정도까지는 못해드리고 있어요 계약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근무법인들의 내용 증명 상담센터에서도 등록과 관련된 상담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꼭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저작권법 10조 2항에 따라서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해요 안 하셔도 권리 주장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요즘은 등록을 좀 더 자주 하는지? 예전보다는 많이 권리의식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도 많이 하시고 캐릭터나 이모티콘도 등록을 많이 해요 치매가 빈번하니까 나중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럴 때 편하게 많이들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비용은 아예 없는 건가요? 비용 있죠 수수료가 있어요 일반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는 2만 3천 6백 원 오프라인으로는 3만 3천 6백 원 각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은 5만 3천 6백 원 6만 3천 6백 원 각각 다 다른데 10만 원이 넘질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하셔도 전혀 어려움 없이 저희 상담센터나 아니면 등록 접수관님 도움에 따라 충분히 등록을 마치실 수 있고 근무일 기준 4일 정도의 처리 기간을 거쳐서 등록이 완료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도는 썰이 있는데 저작권에 있는 음악이나 파일 같은 것도 30초를 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에요 법령에 나와 있는 구체적 분량도 아니고 판례로도 확인된 조차 없는 분량이에요 전화 사실 많이 와요 30초라고 들었는데 그게 맞냐 지금 이 질문 사실 최소 100번째 받는데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고 유튜브랑 한국음악저작권협회랑 제휴가 맺어져 있대요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는 곡이면 유튜브랑 정산을 한다고는 하는데 음저협에서 관리하는 곡이 아닌데 만약에 30초를 썼다 근데 권리자가 침해 신고한다 그럼 내려질 수 있어요 언제든 그럼 맞먹고 걸면 언제든 걸릴 수 있는 그럼요 유튜브의 그러한 음악을 쓰실 때는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가장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나 이런 쪽에 문의하셔서 언제든 저작자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이런 협회로 연락하셔서 이거 여기에 써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면 돼요 돈을 요구하진 않아요 직접 바로 쓸려는 사람에게 너 돈 내야지 쓸 수 있어 이렇게는 안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확인을 해 보고서 네, 네, 네 저희 저작권 상담센터에서는 그 다양한 저작권 관련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처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 그 전화상담 내방상담, 법률문의 게시판 다양한 루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저작권과 관련된 뭔가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어려움에 처하시면 저희 상담센터 1800-5455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